이제는 카메라 구도도 잘 잡는 소금이입니다. 설탕이 여러분 안녕? 이 인형을 이제 치워야겠어요. 맨날 보니까 지겨울 것 같아. ASMR인데 너무 크게 틀었어. 소리 죄송해. 귀여워. 오늘은 제가 속삭이면서 해드릴 거예요. 맨날 소리 없이 깃털이 빨났네요. 요 아이는 옛날에 사툰 아가들인데 인형이고 제방 콩망이 되어있는 곳에서 구출해왔어요. 근데 또 들어가서 박혀있었네요. 먼저 분홍 이야기부터 봐볼까요? 내가 눈 시원하게 긁어줄게. 오늘은 ASMR도 성의 없지 않게 정성스럽게 할 겁니다. 그래요 여러분이 쿨샵을 샀겠죠? 손님 가려운 옷이 많으신가봐요. 요 아이는 핑크맵셀이랑 미니미니 꼬리도 있고 추천은 댓글에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해답해드리겠습니다. 쇼핑 종족을 끊었는데 돈 모으면 얘네 보니까 또 커다란 인형 하나 사두고 싶네요. 참아야죠. 요새 돈이 없어 갖고 싶은 건 많은데 강아지 구명조끼 사서 입혀주고 싶거든요. 그래서 물요리도 같이 가고 일단 놀이에 집중하겠습니다. 계란처럼 동그래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제 시원하신가요? 탱탱탱 하얀이, 분홍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랑이에요. 잘 안보이지만 색깔때문에 그래도 너무 귀엽죠?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디테일 하나하나 살아있어. 정성과 시작자님의 색깔 떠오르는 진한색의 디테일 군대군대 들어가있어. 너무 귀엽죠? 산지는 좀 오리 됐어요. 아직도 판매중일지 잘 모르겠네요. 왜 너는 금방갔네? 물어볼 수 있겠지만 미안해. 다음은 검정이입니다. 까망고 살때는 잘 몰랐는데 요아이도 좀 귀엽네요. 너는 내가 두드려줄게. 귀여워. 너는 깜짝공 썸네일할래? 그럼 요아이들도 잘 보여야되니까 화면 좀 옆으로 꼭 켜볼게. 너는 이제 썸네일 각이라 유튜브 1년도 안했는데 벌써 썸네일에 보고있다. 근데 요아이가 친해지면 잘 안보이게되고 요아이들이 친해지면 요아이가 안보이게되고 진짜 초점이 좀 그렇네요. 됐어. 적당히 수고하게. 이쯤되면 됐겠죠? 화면이 울렁거려서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. 수만하겠습니다. 나중에 알아서 썸네일은 딸게요. 너 말고 핑크가 썸네일이 대신 될 수도 있을건 지금 됐다. 어때? 어? 아니네. 미안해. 노테맨에 망했어. 아니야. 알았어. 혼자 놀기 달인. 노테맨 썸네일 망친거 아니야. 에도티가 소리가 정말 좋아. 동글동글해. 가만고 같아. 귀여워. 요 배경도 좀 시겹죠? 요아이멘탈 있잖아. 드라헤드마크. 그래서 나중에 한번 바꿔볼 생각도 있습니다. 자주 등장하는 색깔이 계속 나오는 것 같네요. 꿀잠 자실 수 있도록 꿀잠 자실 수 있도록 꿀이라도 발라드리고 싶네. 오장지. 달걀처럼 들어가 있으렴. 얘들아. 나도 이렇게 금돌이라. 인형 좀 잘 만들어보고 싶다. 지금 내일 56 직접 만든 니스입니다. 크죠? 직접 만들었으니까 크지? 기만해요. 아주 커요. 이 아이는 다른 조화가 몇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접착제에서 톡 떨어졌습니다. 여러분도 이런 니스 원하시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궁금하시면 댓글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만드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근데 궁금하신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소리나 즐겨봅시다. 자연에서 어디까지 볼까? 부붙는 소리 같아요. 소화가 부끄러워지겠습니다. 아주 좋아요. 나노같다. 이 아이 말고도 하나 더 준비했는데 다른 하나도 같이 볼게요. 한강대처럼 써서 미안해. 고정돼야 가만히 앉혀있어고요. 이 아이가 아이라이트입니다. 정말 예쁘게 생겼죠? 제가 헤이즐님의 앨리스 컨셉으로 디즈니랑 콜라보한거였나?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무튼 정말 콜라보라고 해서 앨리스 좋아하신다고 해서 유튜버 분이 갖고 간지 일러스트레이터님이랑 작업한 건가? 기억이 잘 안나요. 좀 오래돼가지고 그때 샀던 안정판인 것 같은데 기간에 그때 사야했던 비싼 차 묵이에요. 그니까 먹는 차에 있는 북 모양 책 모양 책 모양에서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그때 샀던거에요. 보면은 색깔이 좀 잘 안잡히는데 화면보다 좀 더 진한 색이고요. 펼쳐보면 이거는 스포일러 될까봐 안 보여드릴까요? 아니야 궁금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앨리스가 그려져있고요. 이 안에는 원래 티백 제 영상에서 나왔던 차가 들어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은 제가 다 비워놓고 회사에 두고서 마스크에 지워놓거든요. 그래서 되게 회사에서 꽂아놨다가 가져와서 힘들었습니다. 조금 여름은 척하고 수진이 좀 있죠? 그래도 아주 예뻐서 디자인때문에 오래 자랐습니다. 얘는 꽝이네요.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. 뒤에도 앨리스가 그려져있죠? 퍼즐처럼 큐어만 주면서 툴 수도 있습니다. 전부 단어 소중히 다루세요.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 다 있는 것 때문에 손상이 많이 가서 불만이 많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걱정하면서 주문했던 쿠키와 기억이 있는데요. 그래도 그래도 금방 먹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다행히 저는 더 뜯어져오진 않았어요. 근데 이건 아직 제거해본 적은 없는데 제거하면서 종이랑 늦겨져 나가려면 궁금하기도 해서 지금 한번 조금 시도해볼까요? 종이 재질이라 테이프 떼기가 너무 무섭더라구요. 그래서 아직 안 떼고 있었는데 제거는 테이프가 완벽히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계속 붙어있는 상태로 왔으니까 함부로 막 붙었다가 지켜나갈까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. 근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좀 부어드리고 싶어서 몇년만에 드디어 테이프 떴습니다. 소리 굉장히 좋죠? 조심조심 정말 최선을 다해 조심하고 있어요.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저희들 의상한 소리가 들려나? 조금 빨리 천천히 빨리 빨리 아 됐습니다. 아우 간신히 제거했는데 다행히 아주 예쁘게 느낀 것 같습니다. 살짝 고민한 것 같지만 원래 이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. 험프틴 험프틴 날개 제가 여기다 마스크 넣어놨다 했죠? 어 여자 오간 음란 Book 마스크를 넣어놨기 때문에 맞기 소리가 친절하지는 않군요. 그 다음은 체셔입니다. 유아이도 마스크가 들어 있기때문에 이제 가장 소리 좋은 아이로 꺼내볼게요. 시계는 좀 키죠? 아이고 미안해. 캔디셔지지 않게 조심해. 조심해. 아이고. 아이고 소리 죄송합니다. 제가 초코라 그래요. 이해해줍니다. 일러스트도 막았네. 이 아이는 소리가 조금 특별하죠? 왜냐면 이 아이는 잘 어울릴 수 있는 고정 나비는 같은 아이 나비가 앨리스에 나오는 나비라 제가 잘 모르겠어요. 그림나비. 그리고 차 맞춤이 이렇게 있거든요. 정말 귀엽고 예뻐. 그리고 다른 그림도 그려져있어 볼까요? 오늘 시술을 좀 많이 하네요. 같은 그림도 다른 그림도 있어요. 앨리스가 이렇게 누워있네요. 앉아있는 것이 너무 귀엽고 바람스러우고 예쁘다. 이렇게 뒷부분까지 리뷰를 좀 마쳤는데요. 발머리카락. 소리가 잘 안들리는 분들은 소리가 잘 안들리는 분들은 소리는 어느정도 기워놓고 들으시길 바랍니다. 중간에 차, 지키는 소리, 오토바이소리 이런거 솔리는 분들은 만약에 녹음됐다면 정말 죄송해요. 정리하겠습니다. 이렇게 내 손 더러운거봐. 자 이렇게 이제 색감 좀 잘 나옵니다. 리뷰를 좀 마쳤구요. 저는 이거 옛날에 삼건데 너무 만족해서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예쁜거 나오실 때 바로 사야지 후회없는 거 같아요. 하지만 쇼핑중독이 삶을 꿈키위에 지금 열심히 노력중이고 후휴 요새돈이 많이 나가게 생겼는데 좀 확고치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회사재료도 재미난이랑 일어로 썼어요. 워낙 AS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평소보다 정성이 좀 가득했어요. 디즈니 써있는 거 보니까 엄청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잘 기억한 것 같습니다. 여기 그림도 예쁘고 베이징님 티북 맞네요. 아, 발음이 제가 조금 깔는데 티북이 맞아요.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거 다 나와있죠? 티고리? 이름 몰랐어. 30갱, 티코스터 6갱, 딥, 검에 티백한 봉을 넣어주시고 뜨거운 물을 3분,4분 흐려주시고 귀껏 흐드난하게 오차를 즐기시면 됩니다. 제 유튜브에 목소리가 좋다는 말이 좀 있던데 제가 속삭여서 그런거고 곧 전화하는 직업이라 그런거지 사실 제 진짜 목소리는 진득하고 거죽합니다. 엘릭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리뷰해봤고요. 여러분 여기 이 선들은 조명선이니까 너무 신경쓰지 말아주세요. 눈폭빔으로 마치겠습니다. 개그 아, 내 눈 밝기 키우기 조명 오늘 첫 수고했어 조명아 넌 나의 00이야 안녕 주말 너무 좋아요 나 강해요 여기 쓰러진거 인형이니까 조심하세요 너무 망드렸습니다. 진짜 쓸데없는 말이 많았대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좋은 꿈꾸시길 바이바이 바이바이